안녕하세요. 저는 영국 워컨스에 출연 중인 박정보입니다. 저는 성두섭 배우에게 독거노인을 위한 기부 이벤트 성금 모금함을 받았는데요. 우선 이렇게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추천해 준 성두섭 배우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를 끝으로 이 모금함은 이제 극장으로 돌아갈 거고 그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큰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